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은 말이죠. 과연 우리의 기업들, 최근에 기업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업들이 대주주 혹은 오너맘대로 주식도 발행하기도 하고 물적분할도 하고 주주의 이익을 별로 고려치 않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사실 그랬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실망시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냥 우리 주주들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새롭게 좀 바뀌는 기업문화 혁신의 어떤 계기를 좀 우리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원래 법조인이셨고 그랬다가 지금은 투자자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업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조그마한 해지펀드의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해지펀드의 매니저를 하신다고요? 네. 자금 운영을? 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오신 건가요? 네. 그러면 참 독특하신 왜 이렇게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원래 변호사를 할 때도 투자금융 쪽 자문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금융감독은 법률 고문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자산운용사의 투자 관련 자문을 하게 됐어요.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판단할 때 필요한 리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발생하거든요. 그 자문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리 판단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고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퀵 리뷰해서 리포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8월에 금융장 마치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패소했거든요. 그때 제가 자문하고 있던 운용사 타픽이 삼성전자였습니다. 특허소송 같은 게 있어요? 특허소송을 패소했죠. 2018년 애플에 삼성전자 패소했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날 저에게 이 특허소송의 향후 전망 그리고 이것이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고. 제가 주말에 리뷰해서 미국 변호사하고도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해서 그날 그 주 일요일 전략회의 보고하고 이런 식의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해보니까 변호사의 다른 업무보다 재미있고 적성 좀 맞았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깊이 관여하게 되다가 그냥 전업을 하게 됐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즘 카카오니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니 등등 해서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보통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거버넌스라는 거를 일단 정확하게 좀 한번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버넌스가 정확히 뭡니까? 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가 있고 기업 거버넌스가 있고 가족 내에도 가족 거버넌스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 거버넌스를 하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생산 판매를 할 때 유한한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사결정의 근간의로는 예를 들어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고 위험과 보상을 분배하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어떤 책임을 물리고 누구에게 어떤 위험을 부담시키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게 하는가를 정한 규약입니다. 법령과 계약. 더 어렵네요. 이게 개념인데. 거의 경영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다양한 어떤 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배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기업이 효율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 결국 권한과 유용 책임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는 부분들. 그게 이제 거버넌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주주와 회사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거버넌스는 노동자와 회사 간에도 거버넌스가 있어요. 고용 계약을 했으니까. 임원도 위임 계약을 했으니까 그에 관련된 거버넌스가 있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주와 회사 간의 문제잖아요. 주주와 회사 간은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 계약에 의해서 주주와 회사는 어떠한 권한과 책임 위험과 보상을 분배하기로 했는가 이런 걸 다루는 게 주주와 회사 간의 거버넌스고. 투자자가 어떤 A라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주식을 산다는 것.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신주 공모를 하게 되면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발행시장에서 최초 누군가가 공모에 참여해서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투자 계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투자 설명서를 공시를 하고 그게 청약의 요인이고요. 신주 청약을 하고 계약이 청약이고 배정을 하면 그것이 승낙이 돼요. 그래서 그 1년 과정을 거쳐서 주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 그 회사는 주주에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주 환원이라는 거예요.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맵석을 하는 등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가를 올리든지 일정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투자 설명서 보면 판매하는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디어유 같은 경우는 per이 한 50배 정도로 공모가격을 산정을 했어요. 그 피어 그룹들을 글로벌 기업들 다른 비슷한 걸 했을 때 per이 한 50배 되니까 우리는 디어유. sm의 자유자의 디어유를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per을 한 40배 50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높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도록 주주에게 셀링을 한 거죠. 주식을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는 아주 높은 수준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 증권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디어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주주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투자 계약이고 기업의 주주와 회사 간의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디어유 주식을 산다고 치면 저는 디어유 주식을 살 때 물론 높은 수익을 바라고 사겠죠. 이렇게 per도 굉장히 높은 회사니까. 하지만 저 회사가 나한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투자 계약에서 주주와 회사 간의 아주 특수한 투자 계약이라는 것이 주주의 경우는 자녀 이익청구권자라고 해서 앞에 선행하는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노동자, 임원 그리고 국가에 세금 내고 이렇게 앞에서 선행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보상하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가 다 갖는다. 이게 투자 계약이에요. 주주 간 계약.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만약에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많이들 거버넌스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비율에 보시면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료를 줘야 되죠. 월세를 줘야 되고 집주인은 공간을 제공하고 대신에 임대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어떤 이유든지 자꾸 월세를 미뤄. 그러면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두 번 봐줄 수도 있고 믿으면 세입자가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정도 하고 그러면 잘 안 사이고 믿으면 미뤄주잖아요. 한 두 달 몇 달 미루기도 하고 1년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몇 년씩 계속 미룬다. 그러면 집주인이 생각이 달라지고 소송을 해서 보통 그러면 임료 청구 소송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고 세입자의 개인 재산의 강제 집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제수단들이 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가 만약에 회사가 세일링을 했을 때 신주 발행을 했을 때 신주 발행을 하고 유통시장에서 그 증권을 매입한 주주는 최초 발행시장에서 신주 인수했던 그 주주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생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주주도 발행시장에서 최초 신주 인수한 주주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주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고 회사에게 물어봐요. 회사에게 최선을 다했나. 혹시 무능하지 않은가. 계속 주주 환원을 예를 들어서 DO 같은 게 굉장히 높은 리스크 테이크는 했으니까 1년에 15% 이상의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코스트 에코티라고 해서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 모델에 들어갑니다. 그 밸류에이션 모델에. DO의 프로스펙트 투자 설명서를 보면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어요. 다 찾아보시면 공시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웩이라고 해서 가중 평균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웩에 들어가 있는 코스트 에코티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가 신주 인수를 할 때 투자자인 주주에게 사실상 약속한 연간 수익률이에요. 그게 늘 나와요? 처음 상장할 때? 그럼요. 상장할 때 다 공시를 합니다. 그걸. 안 읽어보셔서 그렇지. 우리 회사는 주주들에게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게 나와요? 나오죠. 그거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게 코스트 에코티라고 해서 wacc라고 하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스트 에코티가 얼마 정도로 들어가 있느냐. 얼마 정도로 넣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거를 주주에게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면 그런데 지금 디어비윤을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보다 몇 배의 주가가 올랐습니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어비윤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참 가다가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주구장창 내렸단 말이에요. 반에 반 토막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보호구제수단들이 있는가.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투잡으로 전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몰리면서 찾아봤죠. 각국 입법례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각국 입법례를 찾아봤더니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8가지 법적 구제장치가 한국에는 하나도 없다. 외국에는 있어요? OECD 국가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우리나라만 없는 게 8개가 있다.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지금 문자가 따고 있는 게 8가지인데 두 문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합의물자 자수집증이라고 두 문자를 따서 외웠는데. 앞글자만 따서 합의물자 자수집증. 8자 성화 같아요. 8자 성화 8가지.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마다 8가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합병할 때 시가로 결정하는 거. 다 공정가출합니다. OECD 국가는 다 공정가출하지 시가로 획일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로 조작을 해서 주가가 아주 낮게 만들어서 합병을 비율을 그게 삼성물사하는 게 제일 모집된 문제가 됐던 거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대주주가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게. 유리한 타이밍을 만들든지. 그런데 한국은 시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군요. 실제로 삼성물산과 소송이 붙었을 때 엘리엇과 소송을 붙었을 때 삼성물산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면책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OECD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이 가격이 혹시 너무나 극도로 저평가된 가격이 아닌가. 그러면 그때 그 가격을 피해야 돼요. 두 번째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없습니다. 먼저 합이 뭐였죠 그러면 합병 비율. 합병 비율. 합병 비율. 시초가로 되는 거. 결정 기준. 합병 비율 결정 기준. 이제 공정가치로 해야 되는데 시초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가로. 시장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가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법하게 회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하늘이 별만큼 많아요. 예를 들어서 r&d 비용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린다든지 판관비를 확 늘린다든지 또는 외화 부채를 확 늘린다든지 공장을 증설한다고 갑자기 어느 한 해 kpx를 확 질투를 한다든지 다 적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믹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럼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니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거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소입주주들이 희생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게 첫 번째 합입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경영권 지분을 양수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아까 맘스터치 얘기도 나왔지만 맘스터치는 자신 상패고 예를 들어서 한샘 같은 경우에. 한샘. 한샘이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영권 지분을 매각했잖아요. 30% 지분을 매각했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경우는 3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의무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다른 70%의 일반 주주들의 주식도 다 매수해야 돼요. 그게 유럽에 있고 미국도 거의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같은 대주주끼리의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 똑같이 매수하도록 그렇게 판례법상으로 그렇게. 내가 온화한테 주당 1만 원씩 샀으면 일반 주주들한테도 시장간 설령 8천 원이라도. 똑같은 가격으로. 1만 원을 사줘야 된다. 사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물론 일반 주주가 응하지 않으면 계속 주주로 남겠지만 최소한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이 달라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주주평등의 원칙이 어떤 나라든지 회사법에 다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회사법에. 그래서 대주주가 거래되는 가격과 일반 주주가 거래되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 회사법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걸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왜 생겼냐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일반 주주들이 경영권을 위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 대주주가 80%의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에서 그 경영지 이사회 또는 그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20%만큼은 자기 거지만 80%만큼은 일반 주주들이 그 사람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 사람 거의 아니에요. 그 경영권 프리미엄 중에서 80%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경영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누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투자업을 전업을 하고 나서 그런 현상들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왜 이런 현상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무감각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뭐랄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확히 뭐에 분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는 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정확한 법적인 걸 모르니까 화는 나는데 뭐에 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득을 드리고. 좋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계속해서 8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 물. 물적분할. 물적분할. 동시상장. 이번에 했던 거. 보세요. 합의물. 이게 자본거래 3종 세트예요. 하나가 합병. 인수. 인수. 분할. 그러네요. 이게 회사를 갖고 자본거래를 하는 3가지 3종 세트예요. 3가지의 3종 세트에 모두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인수할 때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적분할을 인적분할을 하느냐 물적분할을 하느냐 또 상장을 하느냐에 있어서 주주가치가 훼손을 돼도 이것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저번에 3프로 tv에서 물적분할 여러 번 방송을 하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면 어떤 경영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물적분할이든 인적분할이든 그러니까 미국에는 물적분할을 하면 안 된다 동시상장하면 안 된다 인적분할을 해라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법상 그러니까 신인의무 그러니까 선관의무 충성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 경영에 있는가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합병이든 뭐든 간에 당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가 그걸 알아서 판단하라요. 주주 간에. 그래서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주가치 기업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하는 거죠. 주주 대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일단 그런 물적분할 인적분할에 있어서 동시상장이 관행화되어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다시 생각하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LG화학 이후 작년에도 물적분할에 한 50건 있었고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오늘도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더라 물적분할에서 지주회사로 만든다고. 그래요. 오늘도 나왔어요. 매일. 매일. 일단 이렇게 됐죠. 3종 세트.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무슨 규정이고 이게 아니고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이사들에게 의무를 주니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이게 주주의 가치를 훼손합니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군요. 없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나 너무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 결정을 내려버리면 주주들이 넌 집단소송이다. 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마 이사들한테 그런 정도의 멘트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주주들을 같이 훼손하지 마라. 이런 건 아예 없나요?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훼손했을 때 어떻게 된다가 없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유를 들면 만약에 월세 세입자가 어떤 이유라든지 월세를 계속 못 내요. 오늘은 혹시 세아베스틸이었습니까?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오늘도 공실했죠. 물적 분할한다고? 물적 분할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송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가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내느냐가 세입자에게 달려있고 세입자의 선량한 마음이 달려있고 안 내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다. 법 권리는 갖고 있지만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월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월세가 내려가겠죠. 월세가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런데 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 한국장에서 굳이 주식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겠네요. 주주들이.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미국 주식도 하고 해봤는데 한국 주식이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들은 너무 우량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외국계 해지펀드 근무하고는 한국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보면 한국 기업이 정말 우량해요. 경영도 잘하고 그리고 뛰어나고 임직원들도 정말 뛰어나고 안 만드는 사람도 없고 한국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버넌스 때문에 엘리엇이 소송에서 두 번 폐소하고 나갔잖아요. 그 뒤로는 주저하고 있죠. 그렇게 미국장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한국 시장이. 특히 지금은 또 기준비를 올리고 있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저평가된 가치주의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하되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까 한국의 이런 미비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환기한다든지 또 경영진에게 계속 그런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합의물자 자수 집중해서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시간이 되시면 물이 물적 분할이고요. 자진상패. 자진상패의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을 한국은 이사회가 임의로 정합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얼마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원래 주당만 만 원하는 회사인데 이사회에서 우리 5천 원에 매입 결정하면 돼요 그렇게? 물론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데 아까 사실상 시장가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가 플러스 알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공정가격으로 하죠. 공정가격이요? 그것도 공정가격이요. 모든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그렇죠.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에.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밸류에이션 해서 이 자진상패 공개 매수 가격이 적정한가를 따집니다. 누가 따져요 그걸? 주주들이 따지죠. 그래요? 제일 먼저 주주가. 이 사회가 먼저 따지고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주가 따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맘스터치가 텐더 오퍼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진상패를 하겠다고. 아주 모범적인 정말 보기 드문. 정말로 거의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아주 모범적인 자진상패 사례다. 왜냐하면 모범.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 밸류에이션 보니까 PER이 한 40배 되고요. PBR이 7배입니다. 맘스터치가. 그리고 차트를 봐도 주가를 봐도 이번에 대주주가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악한 마음을 먹으면 맘스터치의 주가를 얼마든지 폭락시켜서 싸게 자진상패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하늘에 별만큼 많은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엄마의 손찌검이 아니라 엄마의 쓰담쓰담이었네요. 이분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분이 누구지? 아까 몰랐는데.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하긴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회사에 뭔 짓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맘스터치는 원래 이면도로에 있는 싼 공간을 매장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매장도 자꾸 제가 맘스터치 한번 투자한 데 있어서 거기 실제로 가봤어요. 노량진에도 가보고 해봤는데 이면도로에 있고 대로변이 없어요. 그게 맘스터치의 전략이고 알짜 경영이 있고 그래서 아로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저도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주주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맥도날드에 맥도날드 한번 하자. 그래서 대로변에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도를 쭉 깔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박살 나는 거죠. 그렇게 한 2년 해요. 박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신 상패를 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지. 매장은 다 파는 거야. 대로변에 있는 그런 매장도를 다 파는. 알짜 기부로 다시 돌아가면 돼.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r&d를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닭들 연구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 경영진이 어떤 전략을 실행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와야 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맘스터치가 예를 들어 대로변에 매장을 내기로 했는 전략을 했다 해도 그걸 필기적으로.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전략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거나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주가를 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맘스터치 대중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자회사가 수없이 많은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장시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는 그걸 몰라서 그걸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있고 할 줄 알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네이버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좀 되었죠. 반대로 카카오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카카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카카오 주주로 한참 주주였었고 기대를 많이 했고 네이버 카카오가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혁신기업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김범수 의장님은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겠다고도 공표하셨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김범수 의장님이 이런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실 수도 있다. 잘 모르셨을 수 있다. 저는 아직도 믿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겨버넌스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고 아마 앞으로 카카오 그룹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화복이 될 수도 있다. 카카오는 달라야죠. 카카오는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열어라는 정말 혁신기업의 리더로서 자리인 배김도 있잖아요. 카카오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우인이 메신저 안에서 다 깔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잦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설마? 자 두 번 했죠. 두 번째 자가 뭐였어요? 수. 두 번째 자가 첫 번째 자가 자진상패 지금 너무 콘텐츠 좋은데 갑자기 메입이 있으니까 자사주. 자사주 메입을 백기사에게 팔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팔아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자사주를 사서 그걸 소각을 하죠. 그걸 통해서 이익의 가치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안 그렇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그 순간 주주환원으로 인정을 하고 주가가 오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팔아버릴지 아니면 소각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순간에는 주주환원으로 보지 않아요. 소각을 해야 그때 주주환원이 돼요. 그래서 kb은행이 이제 은행 최초로 자사주를 소각했다 포스코가 소각했다 이런 말을 그때 박수 치면서 주주환원을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사주는 법 이론적으로 매입을 하면 미발행 주식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주주환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처분을 할 때는 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감자고 실질적으로 감자고 팔면 증자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할 때는 제3자 배정 증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의 kcc에게 백사 목적으로 지분을 팔았잖아요. 자사주 삼성물산 지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젤모직 합병할 때 백기사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한국에서 회사법상으로 제3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려면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기사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증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봐요. 자본으로 보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해서 의결권을 보완시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그걸로 내 경영권 방어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들 돈이 아니에요. 우리 주주들의 돈이 건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분들이 한국에는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낙하산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항변을 하세요. 이거 일리가 있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들이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저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8가지 장치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동시에 도입을 하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경영권 방어 대주주에게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고 일반 주주에게는 일반 주주 권리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경영권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주주 권리라는 게 있어야 일반 주주들이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경영권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적대직 인수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없다. 양쪽이 둘 다 없다 그러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기득권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수집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부인되어 있어요. 수탁자 의무? 이건 뭐죠? 선관 의무,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사가 어떤 경영권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집행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수탁자 의무인데 그 의무가 한국에서는 부정돼 있어요. 한국 대법원 판례상으로. 우리는 보통 이사들이 대주주 혹은 오너에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사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사회가 대주주로부터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대주주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죠. 오랜 관행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문화 자체가 임원분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이런 데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충실히 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4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그런 거버넌스가 통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닌다. 집은 뭡니까? 집은 집단 증권 집단 소송. 집단 소송. 그런 것 같아요. 집단 소송이 클래스 액션이라고 해서. 우려 안 되죠? 있는데 허위 공시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군식회계 등 허위 공시만. 다른 그 외에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안 합니다.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없어요. 뭐 하는 로펌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증은 뭡니까? 증거.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개시 제도가 없다. 이건 뭐죠? 주주가 이사회 또는 회사가 주주 권리를 훼손한 또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당신들이 그 경영 행위를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근거 자료들을 다 제출해라. 그래서 보고 거기에 혹시 배임이 없는지 사악한 뜻은 없는지 주주 권리를 훼손하는 것에 과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입증 책임이 주주에게 있는데 그 자료는 회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입증을 못해요. 입증을 못하네.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스러운 경영 행위가 있었을 때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뭔가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주주 대표 소송을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법정에 공개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그걸 거부하면 그냥 폐소하는 거죠. 그래서 LG NS솔루션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소송을 붙었잖아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에게 증거 개시 제도를 명령을 했는데 불응을 하고 그냥 그걸로 폐소했죠. 증거 제도에 안 내서? 그렇죠. 증거를 안 내면 그냥 폐소입니다. 없다. 폐소. 사실상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입증 책임은 주주에게 있고 증거 자료는 모두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분식회계 때문에 예전에 금가문의 경징계도 받고 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5년 동안에 고쳐지지 않았는지 왜 회계 통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는지. 자료를 다 내놔? 자료를 다 내놔 봐. 그런데 안 내놔도 되는군요 우리는. 안 내놔도 돼요. 왜 회계 시스템을 누구에게 맡겼고 어떤 업체에게 맡겼고 그 사람 담당자가 누구고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계약에 돈 얼마 줬고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회사들의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를 안 내는데 소송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월세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증권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분노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행동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처럼 3프로TV에서 하시듯이 지금 사실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처럼 축하한다고 사방에서. 진짜요? 네. 축하 대권 주자 레벨 올라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3프로TV가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알면 여기에서 청와대, 신문고에도 알릴 수도 있고 각자에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거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재무조표에도 보고 의심스러우면 주주들이 모이고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을 하고 해서 만약에 회사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미국은 다 내놓는데 왜 당신은 내놓지 않느냐. 아직까지 판례법 한국의 대법원이 그걸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싸워야죠. 그렇게 싸워야 조금이라도 바꿔가는 거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 배당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연관이 큰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요. 한국이 총 주주 환원율이 18%거든요. 대만이 60%고 미국이 90%입니다. 미국의 s&p500의 평균 잉여 현금 그러니까 번 돈에 남은 돈에 90%를 주주에게 돌려줘요.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지 90%를. 미국은 다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요? 대만은 60%도 돌려줍니다. 주주들한테 그렇게 돌려주고도 회사가 뭘 투자하고 돈 낳을 수 있는 거죠? 재투자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40%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만은.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재투자를 하지도 않고 주주에게 돌려주잖아요. 18%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 내가 주주가 된다는 게 위험을 아는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투자계야. 사실 우리는 시세차익 빼놓고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라는 것이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거든요. 다른 주주들 간에 트레이딩해서 오르가 내리고 하는 변동성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건 회사에게 투자를 하고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약의 내용이.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회사가 계약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혹시 언제 가십니까? 2월 중순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매달 들어옵니다. 아 그러세요? 포름도 해야 되고 해서. 일단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중요해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내년에 우리 증권과 관련된 세금 관련해서도 개정이 있는데 정말 계약인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재산권 침해입니다. 국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대권주자도 얘기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얘기를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 조만간이라고 하면 또 언제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우리 김규식 회장님 다시 모시고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드립니다. 청경자